우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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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생각이 전혀 없구만 그럴 권리 없잖아 당신들한테 그쪽도 없잖아 버렸으니까 이게 최고의 양부모를 찾아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젠데 출발해 사진보다 좀 넓이 온 것 같아 아니 집자 다 일어나서 그래 하지만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뭔가 행동도 어설프워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우성이 팔려 그러잖아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니까 우성아 우성아 편하셔서 고마워 우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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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